신흥사가 조계종 종조 도이선사의 선풍시원을 상징하는 산문을 건립하고 현판식을 봉행했습니다. 산문은 2014년 6월부터 7개월간 높이 14m, 길이 17m 규모로 조성됐으며 중요 무역문화재 신흥수 대목장의 총괄에 불사를 진행했습니다. 조계선풍시원 도량 설악산문현판은 서해가 김양동씨의 작품으로 염거화상과 보조선사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선맥의 시원이 설악산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흥사 주지 우송스님은 설악산문의 선맥을 잇기 위한 조실무산스님의 원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동참불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